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연말에도 또 연초에도 생일때도 어린이날에도 어떤 날에도 성탄절에도 늘 저에게 선물 뭘 줄 거냐고 말해요. 지금 현재 17살이 되었고요. 지금 10년째 이제 네가 날 줘야 될 나이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을 기다리고요. 아직도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고 특별히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아빠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이에게 이번 겨울방학에 협상을 했지요.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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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도 너에게 선물을 줄 거고 또 이렇게 이렇게 못하면 못 준다는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이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으면 좋을까.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의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 광고 아시는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침대가 과학인 줄 알고 공부했다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침대는 과학도 아닙니다. 침대는 믿음입니다. 로 바꾸면 돼요. 제가 침대는 여러분들이 믿음입니다. 로 하시면 돼요. 침대는? 믿음입니다. 침대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했었어요. 왜요? 스무 살이 되는 순간 올라가 보니까 지옥이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해서 스무 살이 돼서 드디어 대학교를 갔는데 입학과 동시에 걱정이 많아요. 스무 살이고 1학년인데도 이 대학교 나와서 내가 무슨 직장을 갈까? 이과를 나오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요. 걱정이 많고요. 근심이 많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포 세대라고 말해요. 이제는 다포기래요. 집장만도, 연애도, 결현도, 결혼도, 신앙생활도 이제는 청년 세대가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다포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도 싫고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요. 꿈을 가지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을 만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싫어지는 왜?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주어야 될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일을 받게 해서 아주 좋은 대학교를 보낸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대학을 갔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단적인 예로 정교 1등 하는 아이가 정교 2등으로 떨어지면 성적이 뚝 떨어졌다고 걱정도 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정교 2등이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500명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적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정교 2등을 가진 친구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2등, 3등, 4등 하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믿음 좋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220등을 하다가 250등으로 떨어져도 잠을 잘 주무십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고요. 어쩌면 열방교회 믿음의 학생들은 걱정 근심이 되지만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내 성적으로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골리앗과 싸우러 못 나갔어요. 그 당시엔 아주 많은 어른들이 칼을 들고 있었지요. 창을 들고 있었어요. 전쟁을 여러 번 해봤던 아주 어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 세대들은요. 골리앗의 키에 죽습니다. 골리앗의 무기에 죽습니다. 골리앗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아예 싸우러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심부름하러 왔던 다윗이 10대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 다윗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돌멩이 들고 나가다가 엄마에게 맞아 죽었을 확률이 98% 정도 됩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는 학원단이들하고 15년 정도 보냈을 거예요. 창 쓰는 법, 칼 쓰는 법, 활 쓰는 법. 그 학원 다니다가 결국은요. 골리앗한테 나라도 뺏기고 부모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세상을 다 뺏겼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던 어린 다윗이 아무 생각 없던 소년 다윗이 믿음만 있었죠. 너는 칼과 단창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라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될 게 이번 중간고사 성적 올리는 거냐. 기말고사 성적 올리는 거냐.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 이제 고3 됐지. 고3 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저 그런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3 내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 예배생활과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포기하고 고3 내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그 대학에 갔을 땐 이미 믿음이 사라졌죠. 이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어도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을 못 만납니다. 무엇을 해도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아들딸,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가장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저는 고1 때 원래는 지난번에도 CBS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청주의 한 작은 도시에 시장에 술집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노가다라 하셨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에서 태어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절 놔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저희 아빠한테 굳이 절 놔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두 분이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절 놔셨어요. 저는 삼남일러의 막내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첫째가 아닌 막내로 태어났다니까 그 집에 내가 태어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걱정이 많아요. 저희 집안은 매일마다 돈 걱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 기뻤어요. 아버지가 월급 탄 날 그럼 이틀 정도 갑니다. 그럼 28일이 다시 슬퍼요. 한 달 내내 돈 때문에 슬펐어요. 한 달 내내 직장 때문에 슬펐고요. 어쩌면 큰형도 대학을 못 갔었고 둘째형도 대학을 못 갔었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갔던. 그러니 저는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영어 때문에 혼을 내지 않고요. 수학 때문에 혼을 내지 않았어요. 왜? 영어와 수학으로 살아갈 집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집이었단 말이야. 돈. 어떻게 하든지 돈. 돈을 벌여야 되는 집. 그랬던 제 인생은 늘 걱정이 많았죠. 왜? 뭐 해야 돈 벌지? 뭐 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돈 벌지? 남들처럼 탁월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탁월한 부모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영어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도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서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 너무 재밌는 게임이 많아. 너무 재밌는 영상이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1년, 2년, 3년을 걱정 없이 살다가 인생이 그대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공부를 못하는데도 수업 시간에 잠을 못 자잖아요. 왜? 때리니까. 혼내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도 멍 때리고 있고 집에 가서도 멍 때리고 있어요. 텔레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널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은 거, 엄마가 보고 싶은 거, 큰형이 보고 싶은 거, 누나가 보고 싶은 거. 결국 마지막 저는 보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전설의 고향 보다가 상처받고 상처받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굳이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학교에 가도 굳이 할 게 없는 거야. 체육 시간도 재미없고 음악 시간도 재미없고 영어 시간은 아예 재미가 없고 수학 시간은 정말 왜 있는지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나 집에 가나 어딜 가나 늘 걱정, 근심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전날 잠을 못 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전날 공부하면서 잠을 자고 우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우린 그랬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학교 선배가 저 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저 보고 친구 초청 나오자고 그랬어요. 안 나간다 그랬어요. 교회를 갈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 형이 또 오라고, 안 나간다고, 또 오라고, 안 나간다고. 그렇게 여러 번을 거절하다가 그 형한테 뒤지게 욕을 먹고 한 번 교회를 나가셨어요. 와라, 선물 줄게. 와라, 밥 줄게. 와라. 그리고 다시는 안 초청할게. 그리고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따라갔던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초청 잔치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을 만났지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 예쁜 누나를 만나게 돼요. 중고등부 부흥의 핵심 전략. 중고등부 부흥의 아주 강력한 펀치. 아주 예쁜 대학생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 누나들이 저만 보면 좋아요. 저만 보면 아주 웃어주고요. 저만 보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알죠. 왜? 집에 가면 나만 보면 학교에만 가면 선생님이 영어 시간도 수학 시간도 음악 시간도 어느 것 하나 내가 인정받은 게 없었는데 신기한 건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만 보면 아주 전문용어로 성경에 나오나요? 전문용어로 속된 말로 환장을 하시더라고요. 나만 보면 좋아 죽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더만 아무 때나 오래. 그래서 아무 때나 갔잖아요. 수요일도 오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도 갔어요. 어차피 학원 안 다니니까 나만 가면 좋아 죽는 거야. 금요일도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금요일도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금요일도 갔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철야 예배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저 그때 안기부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4시까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나만 가면 좋아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 있었고요. 주일 저녁 예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들과 그 선생님들과 그 선배와 친구와 놀러다닌 교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놀러다니다가 3월, 4월, 5월, 6월, 7월달이 되어서 결국 수련회라는 곳을 가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사역과 겨울 수련회 사역에 목숨을 거는 이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예수를 못 만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수련회를 만나기 좋은 게 바로 수련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죠. 물론 그전까지는 누나를 믿었어요.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누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건 누님 뜻에 있다고 늘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름 수련회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님하고 주님하고 한 끗 차이인데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야,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다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래. 저 우리 엄마가 술 장사하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언급 때문에 걱정을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수학 못하는 거, 대학 못 가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는데 신기한 건 성경 어디에도 걱정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모든 구절에 걱정하라는 말이 없어요. 저는요, 걱정 많은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잠 못 자는 거, 늘 잠 못 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고3 때문에 벌써 걱정한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취업 때문에 걱정한다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요새는 사춘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온대잖아요. 나 졸업하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걱정이야. 엄마들이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요.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해요. 아니, 전과목 못해요. 전과목. 근데도 애가 어린데도 걱정, 근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수령회 때 은혜란 걸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걱정하지 마야.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근심하지 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하래래. 감사할 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냥 감사하래. 왜 감사하냐니까 그냥 믿으래. 하나님이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신대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웃었어요. 맨날 뭐랬는지 아세요? 북한도 너에게 주고, 세계 열방도 너에게 주고, 나라와 민족도 너에게 주고, 너네 가정도 다 예수 믿게 하겠대요. 우리 엄마가 술 파는데, 우리 가족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세계 열방을 주면 뭐 할 거야.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목사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걱정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염려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으래. 믿으면 네가 세계 열방을 나갈 거래. 믿으면 네가 나라와 민족의 주인공이 될 거래.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만나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어느새 17살이 됐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아들은 벌써 17살이 된 거예요. 제가 17살 저희 아들에게, 이번에도 새해를 맞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빈아, 이름이 임예비네요. 임씨 집안에 예수님께 빈대부터 살자 해가지고, 빈대라고 아들 이름을 정했는데, 예빈아, 아빠가 소원이 하나 했는데, 하나만 해, 하나만. 뭐냐면, 영어 좀 해요. 영어. 영어 좀 해요. 영어.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안 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안 해요. 당연하죠.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막 빌었어요. 야, 예빈아, 영어는 해야 돼.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야, 악기는 하나 해야 돼. 악기. 하나, 하나, 하나 해야 돼. 하나, 하나.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때 맨날 들었던 말이, 너를 세계 열방으로 보내신다는 거야. 너를 하나님이 민족의 리더로 쓴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 들으면 아멘 했는데 나오면서 안 믿었어요. 왜?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난 대학도 못 갈 집 아닌데, 나는 대학도 갈 수 없는 집인데, 아니, 나는 대학도 갈 수 없는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머리엔 대학이란 게 없었어요. 공부란 게 없었습니다. 난 돈 벌 거야. 난 돈 벌 거야. 그럼 어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돈 벌 거야? 그럼 벌 거예요. 어떻게 돈 벌 거야? 벌 겁니다. 라는 애매한 믿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래. 하나님이 너를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혁명, 10대혁명이었어요.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유기하자.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련회 때마다 예수혁명, 10대혁명, 예수혁명, 10대혁명 이걸 해야 밥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걸 해야 잠을 재워줬고요. 이걸 해야 다음 프로그램을 가는 거예요. 세뇌가 되었어요. 예수혁명, 10대혁명 할 거라고.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거라고. 그리고 나도 뭐라도 할 거라고. 그러고 마음 먹으니까 대학을 가야겠더라고요. 그러고 마음 먹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대학을 한 번에 훅 가긴 안 하셨어요. 물론 제 믿음은 한 번에 훅 가는 거였는데 그분의 믿음은 몇 번 떨어뜨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해요. 왜? 고민 안 했어요. 왜? 어차피 못 갈 대학인데 뭐. 어차피 못 갈 수 있는 대학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떨어졌어도 또 하고, 떨어졌어도 또 하고, 떨어졌어도 또 했어요. 그랬더니만 됐어요. 어쨌든, 어쨌든 됐어요. 지방대학이 됐어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꼴찌로 들어간 것 같아요.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5년 만에 졸업했어요. 20살 때 들어가는데 35살 때 졸업했어요. 다른 애들이 보고 제가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하도 학교를 오래 다니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오래 다녔어도 어쨌든 졸업은 했어요. 단 한 번도 장학금에 욕심 내지 않았습니다. 늘 착하게, 늘 착하게 졸업만 시켜달라고, 졸업만 시켜달라고. 말했더니만 정말 졸업만 시켜주셨어요. 저는 35살 때 졸업할 때 누가 날 데려갈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 영어도 막 잘할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막 이렇게 음악도 잘하고 좋은 회사에서 날 다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는데 남은 건 학자금 대출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을 못 대주니까,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돈을 못 대주니까 학자금 대출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 바람에 뭐 했는지 아세요? 35살 때 졸업해서 42살까지 학자금 대출 갚았어요. 학자금 대출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42살 됐어요. 42살 돼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뭘 뭐 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돼. 전세자금 대출이 아직 안 됐어요. 아마 내년쯤에 올해는 전세자금 대출 내려나? 그럼 전세자금 대출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거 갚아야 돼. 그럼 내 나이 60에 전세자금 대출 다 갚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슬프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집도 사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대학 학비도 다 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영어 연수도 시켜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악기도 배우게 해준다는데, 나는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속상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술도 마셨어요. 그래서 담배도 폈었고요. 고등학교 때 나는 술도 마셨고 담배도 폈고, 왜?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불평하고 불만 같고 원망하고 열받고 짜증내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이 짜증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해. 감사하라. 감사할 거 없어도 감사하고, 짜증나는데도 그냥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할 거 없지요. 대학교 떨어지는데 뭘 기도하겠어. 장학금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도 안 주더구만. 시험 볼 때마다 주님 몇 번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한 맞춰 주더구만. 그래서 그때부터 안 믿었지만,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이렇게 훅한 사람이 되어서 열방궤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예비나, 영어 주매나, 영어. 왜? 1년이면 10개 넘는 나라에서 집회 요청이 왔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참 많이 왔어요. 미국도 왔었고, 캐나다 왔었고, 호주도 왔었고, 뉴질랜드도 왔었고, 중국도, 일본도 몇 개 나라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작년에 한 10개 정도 나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10개 나라 말을 하나도 몰라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가기는 가요. 가면 통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나 몰랐어요. 진짜 날 세계 열방으로 보낼 줄. 그거 알았으면 내가 영어했지. 내가 그거 알았으면 영어했지. 그런데 그때는 안 믿었다니까. 그때는 믿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영어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학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 가면 더 좋고, 좋은 대학 가면 더 좋고, 좋은 성적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으면 뭐 할 거야.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으면 더 좋은 것 때문에 실망할 텐데. 더 잘난 사람 때문에 좌절할 텐데. 더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또 속상할 텐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2018년도의 시작을 남들보다는 좀 부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작은 집일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못한 성적일 수 있고, 남들보다 못한 얼굴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선물을 받았다니까. 뭘 받았다고요?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대학도 떨어뜨려가지고 날 버린 줄 알았는데,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만들어줬대니까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세계 열방을 다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지금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전교 꼴지라도 준비해, 준비해. 호주나 가니까 동네 그지도 영어해. 야, 동네 그지도 영어해. 여섯 살짜리도 영어해. 준비해. 전교 꼴지라도 준비해, 괜찮으니까 영어 좀 해. 전교 꼴지라도 괜찮으니까 웃고 살아.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한국당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 한국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계속 듣지만,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도 망해도 누군가가 다시 살려. 그 누군가가? 모색과, 요색과, 다이과, 뭐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마어마하냐고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학벌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어느 계단인지 아시죠? 아, 열방교회 다닌대요? 네, 그럼 열방교회 다니는 걸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중고등부 아이가 열방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는 10년 후를 기대하세요. 20년 후를 기대하세요. 저희 집은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즐겁고요. 지금보다 10년 후에 더 좋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열방교회 출신 어떤 아이 하나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